강아지의 한 명의 음악 인터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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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단조로 하나씩 세웠어요. 이게 첫 번째 인터뷰의 무대였어요. 그때 저는 이 무대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눈에서 이만한 틀에 어찌됐든 이렇게만 해보고 집 갔더라고요. 집에 느낌이 나더라고요. 순수 찬작업, 이미 그때의 얘기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것에 있어서 편을 잘 받은 게 아니라 연기를 잘하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매일 그게 연기를 잘하는 목구를 보고 싶었을 거예요.